강서구가 추운 날씨에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따뜻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에 테마가 있는 온열 의자를 설치했다는 소식, 지난 3월 강서뉴스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동안의 시범 운영과 온열 의자 추가 설치를 통해 올겨울 본격적인 가동에 나섰습니다. 온열 의자는 이동 인구가 많은 화공역, 우장산역 등 지하철 인근과 공공시설 및 학교 주변 버스정류장 등 총 55곳에 설치됐습니다. 의자는 외부 온도가 15도 이하로 낮아지면 자동으로 가동되고 35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됐으며, 또 강서구의 대표 인물인 겸재와 허준을 알리고 대표 문화를 소개하는 그림과 문구가 담겼습니다. 운영은 내년 3월까지며 버스 운행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밖에도 버스정류장 503곳에 사물주소판에 설치해 편리하고 정확하게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등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